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 메밀국수 이거는 물 메밀국수 너무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죠 새콤한 건물 새콤한 건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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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아침에 베이킹 수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.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올 거예요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기다려 주세요. 기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겨울을 끄는 젤리 간장 데이터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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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금 소금 다시 한 번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먹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깻잎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구춧가루 고춧가루 깻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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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일로 좀 봐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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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의 물에 넣고 골고루 dip 골고루 기울여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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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을 막혀서 끓인 후, 끓인 물, 면을 감자 1번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나머지 그러지 못하네 아삭아삭 응 마카로니 어깥 아삭아삭 아삭아삭 마카로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